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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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는게 없어요? 지금 황당하니까 스페셜로 해주는거죠? 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는게 없어요 아아 그렇지 단골이 뭐예요? 단골이어서 잘못된게 이렇게 주니까 이거 먹고 배가 불러 다른걸 안먹는다던데 그러겠네. 한 끼 나오네 충분히 다가가 올린다고 그러더라구요.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주죠 영양과도 야채하고 다 들어간거나 한 끼로 충분하네 이게 어디서도 최고야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